성경 1년 1독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마가복음 1장에서 3장의 통숙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마가는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기록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몰아내어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셋째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넷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많은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다섯째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동행한 제자들도 예수님만큼 바빴기에 식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마가복음 1장에서 3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291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당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띄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유리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레 나사레수로 붙어와서 요당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문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사십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레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갈릴레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금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구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금을 깊는데 곧 부르신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는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네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구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쭤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찬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시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마가복음 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석유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이러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를.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를.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례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밀어라. 바리세인의 석유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위시 자교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해로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와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배대의 아들 야구보와 야구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와 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둘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나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석유관들은 그가 바할세블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우러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가를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일이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노이들이 밖에서 찬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루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에서 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마가는 그의 책 서두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시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했습니다. 마태가 우리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했다면 마가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1장은 예수 그리시도의 복음을 폭넓게 소개한 마가복음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계를 촉구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회복시켜주시고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병자를 치료해주시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실체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래기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